자 베이직 페이지에 유니셉스 선택 상황의 공지 문제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rc 메인 아이디어에 1,2,3번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게 문제가 출제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선택 상황 공지입니다. 일단 여기 3번에 해당하는 것부터 챙겨 봐야지 the man or woman thinks that the first 혹은 the second option is better.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교재안 보니까 대학교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는데 학교 학생들한테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상황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노트테이킹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rc 부분에서는 옵션 1과 옵션 2에 대해서 노트테이킹이 돼야겠죠. 45초 동안.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리스닝 때는 메인 오피니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거에 대하여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또 말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스피킹은 이제 옵션 1이든 2든 정해서 이제 이유 두 가지 말하면 되는 거죠. 뭐 보시다시피 다 2죠. 리딩도 이유 두 개. 리스닝도 이유 두 개. 오케이? 두 가지 기준으로 말하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부여 설명이 있습니다. 하단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공지사항이 선택사항이라는 걸 파악하자마자 두 가지 선택권을 간단히 정본다. 하이라이트. 일반 하이라이트인데요. 두 가지 선택권을 간단히 정본다. two options. 자 대부분의 선택사항 공지는 two alternatives, two options. 이렇게 타이틀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 번째 선택사항 공지라는 문제를 구별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챌린지가 되는 거다. 왜? 타이틀이 딱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적어주자. 나머지는 크게 적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리딩의 내용을 아까 자꾸 말하려고 했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리스닝 위주로 말하면 돼요. 라이팅 통합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팅 통합형도 리딩 내용 정리하는 게 아니라 리스닝 위주로 적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듣기만 잘하면은 토플은 거의 뭐 한 80% 정도는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노트 빌리한다. 당연히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이것보다 본인의 선택을 말하게 된다. 당연히 이거 할 거 저거 할 거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장 처음에 I think the first option is better. I think that ing is a better choice.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남자랑 여자가 O다, X다. 찬성이다, 반대다. 이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1이다,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킹 할 때는 화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의 이유를 말을 해주겠죠. 그거에 대한 템플릿 표현이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노? 주어 thinks that the first option or the second option is better. 이게 지금 템플릿에 우러난 거예요. 1에 3번으로. 그죠? 주어 thinks that. 이것은 당연히 주어는 누구겠어? the man 혹은 the woman이 되겠죠. thinks that the first option is better, the second option is better choice. 혹은 주어 thinks that the university should... 어쩌고 저쩌고. 이게 조금 헷갈려. 세번째. 주어 thinks that the ing something is better choice. 이것도 좀 헷갈린다. 왜? 첫 번째가 낫다, 두 번째가 낫다.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템플릿을 이렇게 지금 정한 겁니다. 그리고 주어 서포스 the first option, 주어 서포스 the second option. 이렇게 가도 되고. 조금 짧긴 한데 그런 패턴으로 돼요. 챙겨서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아까 템플릿에서는 브릿지에 어갠스트 라고 되어있잖아요. 디서그릿 유니버스 이렇게. 하하하.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두다. 다시 템플릿 보시면 거기 2번 브릿지에 1번하고 2, 3번이 되어있잖아. 또 1번은 무시해야지. 지금 3번 얘기해보는 거니까. 아. 다시. 그 1번에 1, 2, 3 했죠? 1, 2, 3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네. 2번도 1, 2, 3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아, 네. 챙겨줬어요? 조합하는 겁니다. 우리 라이팅 독립형한테 조합했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누구한테, 몇 명한테 배워요? 여러 명한테 배우지. 다니라한테 배우고. 박세형한테 배우고. 여러 사람한테 배워갔면 헷갈리죠? 그럴 거야. 나도 헷갈려. 자, 그러면 122페이지에 가보죠. 자, 122페이지에 지금 가보니까 먼저 리딩 내용 있네요. 노트테이킹 합시다. 45초 드립니다. 하단에. 122페이지 하단에. 레디? 노트테이킹? 샤프로, 샤프로. 레디? 고. 하단에. 연락. 옷. 자 리스트림을 들으면서 역시 노트테이킹하세요. 같은 페이지에다 하면 됩니다. 네, and I'm really excited about going on a trip to Europe. The international program does sound like a terrific idea for students. Oh, it sure is. I really wanted to travel to Europe during the summer and have some fun, but I also wanted to study and earn some credits. So, this program can let me do both at the same time. But you know, going on field trips and attending conferences aren't that bad, are they? Actually, the field trips and conferences will be really boring in my opinion. The field trips are always the same every year, you know. We always go to the same places and do the same things. It's such a waste of time for us. And besides, we can go to the galleries and conferences anytime, even without taking summer classes. Hmm,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that. I think that visiting Europe is a really special opportunity. We shouldn't miss this chance. Question. The man expresses his opinion about how to improve the university's summer art program. State his opinion and explain the reasons he gives for having that opinio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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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econd. When she's got her out, so she has beenrated. Go! GB.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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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말합니다. 레디 고 The man thinks the first option is better and he says two reasons. The first reason is that he wanted to go to Europe because he...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 local gallery can go at any time. The second reason is that a field trip is boring. Field trip is the same place and it's a waste of time. And the gallery can go at any time. So... By this reason, please...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template is the same place. The template is the same place and the same place. The template is not written in the same place.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 two years ago. Yes, I didn't know. That's it. I was asked well toura 게els. Statesman quickly. Now the one time toouse a few 지 못하니까 이점 먹고 뭐 그니까 이건 기원 정도 진짜 뭐 근데 좀만 내가 여태 그 정말 쉬지 않아 하던데 팝콘이라도 불러 그럼 18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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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 보면 지금 방금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 되는 것은 뭐였어요 템플릿 안개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이제 거기서 그 템플릿이긴 한데 이 테스트 2 같은 경우는 살짝 지금 헷갈리는게 조금 전에 아까 질문했던 것 같이 rc 메인 아이디어가 스타일이 3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말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챙겨 없고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같이 한번 봐야겠죠 우리 122페이지 리딩부터 한번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122페이지 가보니까 a new summer art program 얘는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선택사항 공지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냥 두리붕실한 타이틀이기 때문에 힌트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 근데 실제 그 45초의 시간동안 어떻게 뭐 빨리 속도 가는거 오케이긴 한데 어 기왕이면은 전환 연결하고 2줄 보면은 빨리빨리 전환이 말 그대로 되긴 하죠 그 때 뉘앙스파크거나 이런거 세번째 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있나 so to fix this problem the art department is considering two ways of attract more studen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 so-ia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학교에서의 제안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모칸 쳐줍시다 one method 첫번째 방법은 이게 결국 뭐한 거냐 선택권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선택권은 one method is to offer an international program 아 그러니까 국제 프로그램을 지금 제안하는 거다 이걸 통해서 학생은 유럽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the other method 이것도 네모칸 또 다른 방식은 will allow students to work with local arts institutions 그러니까 뭐다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예술관 미술관 여기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다 그 학생들은 그 필드칩 가가지고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대요 뭐 유명한 예술가들이 이제 뭐 진행하는 이렇게 내용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23페이지 노트테이킹 한번 채우면서 내용을 살펴 보시죠 자 공지 내용 공지 내용은 이제 보통은 뭐 공지 내용 자체가 타이틀이라고 했죠 여기 new summer art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뭐 new 프로그램 정도로 내용 그 노트테이킹 하면 되겠네 그런데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투 웨이스 그렇게 내용 책임 되겠죠 어 뉴 프로그램 2 웨이스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내용이 첫번째 뭐다 예 스터디 인 유럽 이죠 예 두번째가 워크 앤 예 로컬 인스튜트 네 고렇게 내용 챙겨볼게 되겠네 자 요거에 대해서 화제의 의견 어때요 예 매는 1번 이다 그 이유로 원에 트 예 트래블 유럽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나올 수 있겠는데 어 들었던 거 그대로 말해도 됩니까 그죠 그대로 말해도 되나 들었던 거 되요 패러프레이즈 하면 안됩니다 지금 없어요 트래블 트 유럽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뭐한다 유럽 가도 get credit 학점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그 교환 학생 이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근거로 뭐 할 수 있다 캔 보스 둘 다 할 수 있다 그 여행도 가고 모두 모두 따고 학점 도 따고 님도 보고 뻥도 따고 뭐 또 뭐 있지 꽁 먹고 알 먹고 뭐 있죠 둥지 털어 불 재고 뭐 이런거 이것저것 다 된다 그 다음에 이유 두번째 아 올 어 밀 보링 어떤거 이렇게 기계 그 미스로 가는거 되게 고려하다 왜 오 웨이지 뭐야 svl의 Сер인데 뭐의 5 불고이러аг이ED C1r g Sod 그리고 뭐 아 2 새 인칫 또 거 같은가는다 예 그래서 영ر 도셔업에 하는 것보다 일종의 카이나 Waste time, 그죠? 시간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굳이 이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Can, go to galleries, 그러니까 갤러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컨퍼런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 아무래도 이제 국내니까. 그죠? 보통 방학 때 굳이 외국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 중에는 외국 나가는 건지 쉽지 않으니 보통 방학 때 많이들 외국 나가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쉬니까. 자, 이렇게 노트테이킹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본인 한 거랑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 파악 잘못한 거. 일단은 스피킹 통합형이든 라이팅 통합형이든 점수 감점에 있어서의 제 1원인은 제대로 된 리스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리딩을 파악하지 못해서만 아니라. 근데 리딩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아쉽게도 점수를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리스닝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돼. 지금 노트테이킹 같이 해봤는데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딱히? 없었으면은 이거를 이제, 문제는 밝혀졌네요. 템플릿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거네. 124페이지 가봅시다. 자, 124페이지 가봤더니 일단 문제는 주어져 있습니다. The man expresses his opinion about how to improve the university's summer art program. state his opinion and explain the reasons he gives for having that opinion. 나왔어요. 화자의 의견. 빈칼 한번 채워볼까? 먼저 한번 채워보세요. 네. 아까 그 네 최고지 chair 그 최고지 chai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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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죠. 자, 말해보시면 The main thing the university should choose traveling to Europe 혹은 빨간 펜으로 밑에다가 그 구현해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Should set up an international program Should set up an international program Okay The main thing the university should set up an international program 계속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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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gives two regions And And He gives two reg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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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thing he mentioned is that The main thing he mentioned is that The main thing he mentioned is that He wants to go Europe He wants to visit Europe Go Go 보다 비지시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써요 Go 하고 비지트 비지트 Go 좀 더 길어 Okay Okay Visit Europe And And Earn Credit During the summer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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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He can do both At the same time So Now He can do both things Both things 둘 다 할 수 있어요 Both things At the same time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Okay 계속 Another thing he mentioned is that The trick is really boring The conferences will be very boring Conferences The conferences will be very boring 그 이유 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 이었고요 He thinks that They will go same place and do same things He thinks that They will go to the same places Go to the Same places And do the same things And do the same things And do the same things 계속 예, 이게 시간을 갖다 요새의 소을 볼 마리예요. 그乐 blackdNO가 할 수 있고 가사도 있을 수 있고 합법 관련된 공동zzo Feel Fail 네, 결론 Basically, the main thing is that they shouldn't miss this chance They shouldn't miss this chance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데스크 툴을 마무리하는데 뭔가 좀 귀가 부리다 이런 시간도 있었고 네